이거 탔는데 20키로까지 나와 완전 빠름 나 보험도 없는데 사고 안 나겠지 너 지금 트램 기다리는 중 하고 그거 타고 놀고 저녁도 먹을 거야 이게 꽤 크다 나 생각해봐 오케이 혜준, 먼저 가세요 오케이, 난 준비 혜준, 여기 멈춰야겠다 오케이 Let's eat it We work with the ice 가자 가자 Right Porumbai We work with the ice 전동 자전거 1시간이나 탔어 좀 쉬다가 있다가 나가서 야외에서 돗자리 깔고 놀 거야 머리가 더 사자 같지? We work with the ice 여기가 다시 태어난 Ronnie 태어난 미션 제이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